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손에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을 내 취향에 맞게 설정하시면 사용하실 때마다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은 내 취향에 맞는 스마트폰의 벨소리 설정과 화면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벨소리 설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설정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소리 및 진동 메뉴가 있죠.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벨소리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죠. 벨소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벨소리들이 있죠. 이런 벨소리들을 터치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원하는 벨소리를 터치해서 들어보시고 해당 벨소리를 설정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간단한 신호음들이 나오죠. 그 다음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평온한 즐거운 레트로 여러가지 음악들과 벨소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고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음악을 설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통화 녹음 파일, 음악, 그 외의 음성 파일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벨소리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하는 음악을 스마트폰에 넣어야 되죠. 스마트폰에 음악을 넣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케이블로 연결을 한 다음 음악 파일을 스마트폰에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내려받을 수도 있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파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파일을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 해당 파일이 여기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 화면은 PC 화면인데요. PC에서 PC에 있는 음악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옮겨 볼 텐데요. 저는 네이버 마이박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네이버 계정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이버 계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로그인하신 다음 아이디 아래쪽에 보시면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화살표를 눌러서 마이박스 선택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 즉 마이박스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파일이 여러 개가 저장되어 있으면 다 보이게 될 텐데요. 여기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올리기 버튼이 있습니다. 올리기 누릅니다. 그러면 어떤 파일을 올릴지 물어보죠. 상단 메뉴에서 올리기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파일 올리기 합니다. 그러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리죠. 열기 창이 열립니다. 바탕화면 누르시고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열기 합니다. 그러면 파일이 클라우드, 즉 마이박스로 전송이 되겠죠. 완료합니다. 이제 해당 파일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그 파일을 내려받아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스마트폰에 네이버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이버 앱 실행하시고요. PC에서 클라우드로 올린 계정과 동일한 계정을 이용하셔야 되겠죠. 좌측 상단 줄세계 버튼 누르면 본인 계정이 나오죠. 동일한 계정이어야 돼요. 네이버 계정을 여러 개를 쓰시는 분들은 계정을 동일한 계정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마이박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도구 부분에 가시면 마이박스라고 나오죠. 마이박스 실행합니다. 그러면 앱으로 열 건지 물어보는데요. 나중에 하기 한 다음 올라가 있는 파일 중에서 제가 지금 올린 파일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사진만 나오네요. 그 이유는 지금 사진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측 상단 줄세계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모든 사진이 아니고요. 아래쪽에 폴더에 있는 내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진 외의 파일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데이라고 지금 제가 올린 파일이 여기 있죠.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운로드 시작하죠.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설정에 가셔서 그 음악을 벨소리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원데이라는 파일이 보이게 되죠. 선택을 할게요. 이 파일이 맞아요. 그러면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벨소리로 설정이 된 거죠. 그 다음 벨소리를 설정할 때 위에 있는 선택한 하이라이트만 재생해 체크를 해 주셔야 앞쪽에 무음 구간이라든지 소리가 약한 부분이 아니고 하이라이트 부분만 재생이 되게 되겠죠. 이걸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벨소리로 스마트폰 벨소리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벨소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벨소리가 울리면 누가 전화를 했는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가족이 전화를 했는지 지인이 전화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락처마다 다른 벨소리를 지정을 해서 벨소리만 듣고도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면 거래처라고 말을 한다던가 또는 가족이 전화하면 가족이라고 말을 하거나 친구가 전화했을 때는 친구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전화 벨소리만 듣고도 누가 전화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연세되신 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벨소리를 연락처마다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으로 들어가서 전화기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연락처로 들어가신 다음 벨소리를 설정할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I라고 써있는 정보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더보기 누르신 다음 벨소리 진동 변경 선택합니다. 그 다음 벨소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연락처에만 다른 벨소리를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은 기본 벨소리로 돼 있는데 여기서 다른 벨소리를 설정하면 이 연락처에만 해당 벨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연락처에 어떤 벨소리가 울리든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이름을 지정을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이버에서 벨소리 대신 설정할 녹음 파일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클로바 더빙을 이용해서 벨소리를 만들면 되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클로바 더빙 입력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클로바 더빙 실행하시면 둘러보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아래 메뉴에서 네 프로젝트 누르시고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이름을 써줍니다. 안 써도 상관없지만 헷갈리니까 이름을 써줄까요? ibcomputer교육.com이라고 썼습니다. 만들기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ibcomputer교육.com이라고 벨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 내용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소리를 들어볼게요. ibcomputer교육.com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목소리를 바꿔볼게요. 지금 아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고요. 다인으로 바꿔볼게요. 목소리가 좀 더 귀엽게 나올 텐데요. 플레이해 볼게요. ibcomputer교육.com 이 목소리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이 더빙 다운로드 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목소리가 다운로드 됐네요. 홈 버튼 누르시고요.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그 벨소리를 지정할 연락처를 선택하시고요. 정보 버튼 누릅니다. 아래쪽에서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벨소리 변경 들어가신 다음 벨소리 선택하시면 이제 그 벨소리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우측 상단 플러스 버튼 누르신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찾아보시게 되면 여기에 클로바 더빙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날짜도 나오게 되죠. 이거 선택합니다. 됐죠? 이거 완료합니다. 이제 전화가 해당 연락처로 오게 되면 이 소리가 나게 되겠죠.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컴퓨터보욕.com 아이비컴퓨터보욕.com 자 이렇게 벨소리가 내가 지정한 소리로 울리게 되죠. 그 다음 그 외의 벨소리는 원래대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꼭 필요한 벨소리에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으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전화기를 들지 않아도 누가 전화하는지 벨소리만 듣고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화면 설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단계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배경화면 및 스타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선택합니다. 그러면 배경화면과 잠금화면 설정을 할 수 있죠. 배경화면 선택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배경화면을 다른 배경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좌측 상단 배경화면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기본 배경화면과 그 다음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터치하시고요. 원하는 배경화면 선택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그 배경화면으로 바뀌게 되겠죠. 여기서 완료 버튼을 눌러야만 설정이 되고요. 그냥 뒤로 돌아가게 하면 설정이 되지 않겠죠. 다시 배경화면 들어가신 다음 배경화면 누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픽이라고 이런 것도 전부 기본 제공하고요. 색상도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갤럭시 테마 배경화면이라고 있죠. 화살표 터치합니다. 그러면 갤럭시 테마 배경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하나 저장을 해뒀어요. 그 외에 다양한 배경화면은 아래쪽에 배경화면 더보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원하는 배경화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무료만 보실 경우에는 상단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무료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무료 배경화면만 확인할 수 있어요. 무료 배경화면도 굉장히 많죠.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에 잠자고 있는 사진들 엄청 많으실 텐데요. 그런 사진들 중에서 잘 나온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시면 훨씬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잠금화면도 바꿔줄 수가 있죠. 잠금화면 선택하시고요. 상단 배경화면 누릅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잠금화면도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배경화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잠금화면 배경을 여러 가지로 바꿔줄 수 있어요. 다이나믹 잠금화면 선택하신 다음 우측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면 갤럭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배경화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잠금화면 배경이 매번 바뀌면서 순환이 되게 되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들 때마다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이거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들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5개까지 선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풍경, 예술, 음식, 디저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운로드 해주시면 배경화면이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용하실 때마다 아주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다이나믹 잠금화면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나만의 스마트폰 벨소리와 배경화면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항상 똑같은 화면 보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